모두 같이 거리로 훑어 공 하나가 모두를 묶어 상대 수비 향해서 모두 덤벼 비까? 안녕하세요 우리 프리스타일 유저님들 때리때리가때리 홍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프리스타일 캐릭터로 출시되었던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저와 똑같이 애교있는 모습의 캐릭터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오늘은 제가 또 프리스타일 홍준영 캐릭터의 대사 녹음을 위해 나와있었는데요 그럼 녹음을 시작해볼까요? 오빠들 마크 잘해봐요 정신차리고 밀착 프리스타일도 당신이 창이랍니다 리버운드야 알지? 공 따라가지 말고 막아줘요 사랑의 바빨같아졌나봐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저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놀랬습니다 팡팡해요? 너? 이런 부분들이 대사에 많이 부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녹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홍준영 캐릭터 출시를 기념해서 구매 유저 중 20분에게 싸인 CD를 오! 이 싸인 CD를 드리고요 그리고 캐릭터 전용 우상 세트 구매 유저분들 중 다섯 분에게 짠! 깜찍한 제가 이렇게 잘 나와있는 어 이러고 있는 네 폴라로이드 사진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캐릭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저는 다음에 유저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프리스타일 좋아하세요? 프리스타일 좋아하시냐구요 노홈구공 너! 아 Anchor 수빈을 저기 접혀 나물이 바로 상대 움직임은 문 steady user 객 positivity 남 medidas 캐릭터 ocalyptic effe 감사합니다.